그래 고양이 보면 희망을 버려라 고양이 참 좋아 근데 티아라 상대는 비스트가 좀 힘 못 쓰는 게 마법을 스크린 밖에 잘 안 써가지고 하트 비트랑 오케이 티아라 성공 상대 말만 해 성공이면 그래도 물고기여도 성공이 말만 해 어깐데 이럴수가 아니 어떡해 덤핑도 못해 이럴수가 아니 아니 구데기 버려야돼? 신성수 덤핑을 못한다니 억가사랑 아 구데기 버려 아니 이건 좀 쫄지 않을까? 이건 좀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쫄 수 있어 아니 뭐지? 군우 말고인가? 그래 룬익인 줄 알고 쫄겠지? 그래 어어? 한 장은 손에 들고 있을걸 그랬네 아니 해피 안 쓰고 이걸 디디 크로우 네 몰크리켓 네 몰크리켓 자 체인지 새로운 몰크리켓이에요 꺼지 꺼지 내 신성수 세 장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함정 단 세 갠데 어떻게 세 개가 동시에 나와요 이거 어떻게 어우 쉣 이게 뭐야 아니 이럴수가 수고 호환인가? 우라라는 없겠지 상검이구만 증지 우라라라면 니가 이겨라 우라라까지는 없을거야 그래 있으면 말이 안돼 아니 무슨 뭐 포용 기랑 디디크로우라라라고? 사기치는거죠? 그거까지 있으면 하버드죠 하버드대 하버드대야 자원 날라간거 복구 가능하다 내가 이겼어 증지야 거의 악몽의 신기루 비상식량급이야 이거 내가 이겼어 아니 프로듀스가 어떻게 있겠어요 말이 안되지 그거 하려면 플러스 상검이 또 있어야 되는데 하버드야 그러면 그냥 하버드야 용상검을 가져오려면 손에 상검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럼 드로우 좀 해서 하는거 아니야? 아 이거 쓰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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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게 죽을게 어 필드에 땅 없다 내가 이겼다 나가 긴급달출 자 땅 지적 못하죠 암속성이나 해라 나는 죽음을 택한다 개손해봤죠? 빌드 꾀어냈고 이게 서울대생이야 드로우 누가 날먹하래 누가 오리너구리 플라위를 버린다 일단 도마점 나옵니다 꼬박하메니아 안녕하세요 효과 씁니다 무효하실? 한장밖에 안보여 신성수 몰라요 댁에 몇장 있는지 두장은 비공개야 세장이라고 생각 못할거야 오케이 세장이라고 생각 못해 이거 막아야죠 신성수로 아드이소 보는데 잘 막혔고 언덕과 새싹에 뽀마장 정 버리 특수 소환 플라위 안되네 에라이 일반 소환 안녕하세요 오마정이예요 4레벨 4레벨 2레벨 10레벨 가능한데 바론에스로 얘 죽이고 꺼져하면 내가 이기지 않을까 오마정 제약이 있나 이번 턴 효과는 못쓰나 아 저 개 압박인데 어떻게 아니면 이걸로 조 패고 무효하는 것도 그게 낫겠네 승용이 좋아요 얘가 이거 찍으면 어떡해 다음 턴에는 무효할 수 있잖아 다음 턴에는 승용가 넣어라 쌍선대공 승용 니친구다 자 이걸로 젖소를 죽일까 이거 한장은 어떻게 하겠어 메인툰 카드 한장 세트하고 자리를 맞추봐 쉿 아니 여러분들 서울대가 없어요? 빔을 갈겨야겠네 빔을 갈겨주겠다 태아를 없애주마 자 그래 반짝 너 꺼져 잠깐만 끼어내는 건가? 요거랑 젖소하면 이기잖아 포큰? 그럴까? 하나 둘 막아 이거 찍든가 너만 못 나올 뿐이야 메타 카드 뭐야? 링크인가? 용 승용 뭘 크리켓 크리크리 크리크리 페르 한장 버리고 자신 묘지 활용적이 나온다 나와서 어쩔건데 뚫어봐라 네메 네메시스 젠장 땅 찍으려고 하나? 패를 버리고 요지기의 킹정 캘백 가져올게요 캘백 나오면 꺼지셈 꺼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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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필드까지 나오면 어쩔거야 어쩔건데 도망가 도망가 하나 나오죠 오 땅 찍어 때려줄 뿐이야 안 뽑으면 돼 승용만 뽑을게 땅 승용으로 혼내주마 엔드? 드루 그래라 승용이요 벌어지격파 자 넌 참 열정적인 디얼리스트야 미치게임 찍자 왜 안나가지? 재빔퍼 먹여줘 이슈나 기산증짓 미우지에 몰크리켓의 이펙트 나오세 발동 나 가져와 감히 바운스를 노려? 감히? 열정적인 기술 저쪽이요 쇼 제외? 제외 넣어 링크 제외 퍼져 제외 권승이 두장은 안넣겠지? 권승이 두장인가? 증지야 증지야 안죽어 안죽어 스팅거 먹어도 있어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열정적이네 열정적이야 태아 캘백님 있다 승용대 가자 승용대 가자 무서운데? 달린다고 안달리면 죽으니까 용현이 용현이 반짝이면 올려주마 토큰 없애자 12레벨일 수도 있어 지금이다 100 꺼지세 뭐 또 있니? 어쩔거야 나가세 열정적인 듀얼리스트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악랄하다 이거란다고? 악랄한데? 이지게임 액세 이빌 이빌 그릇 이빌 제 이빌 에냉